안녕하세요 가넷 여러분의 사무엘입니다. 좋은 소식 들으셨나요? 네, 드디어 저희 공식 팬클럽 가넷 일기를 모집합니다. 오랫동안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다렸을 텐데 저도 이 오랫동안 기다리는 만큼 드디어 이 날이 와가지고 너무너무 기쁩니다. 일기 가입하시게 되면 공식 물품과 콘서트, 팬미팅, 우선 예매, 빙 등 여러 혜택을 드립니다. 일기를 가입하게 되면 특별한 이벤트도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셔도 좋습니다. 사무엘을 사랑하시면 누구나 공식 팬클럽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. 10월 11일 수요일까지 모집하고요. 11월부터 정식으로 스타트를 하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공식 팬카페나 멜론 티켓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. 저 사무엘도 팬클럽에 많이 많이 자주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주세요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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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